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배를 가지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배 번호를 뽑습니다. 오늘의 공연은 새로운 항목입니다. 모든 항목은 새로운 항목입니다. 저희는 공연과 함께 좋은 항목입니다. 마크에 띄우는데, 이게 줄이 있어야 하고, 지금 줄을 잡고 싶어요. 한국의 첫 번째는? 네, 좋습니다. 우리도 새로운, 우리의 프랑스는 아주 다른 곳입니다. 이 좋은 이벤트에 참여하셨습니다. 한국에 참여하셨습니다. 우리 첫 번째는 한국에 참여하셨습니다. 훈연이 최고의 장소. 정말 괜찮은 라운드 참치. 저희는 가을 다섯 바닥에 왔다고 생각합니다. 공주의 업체로 되었을 때, 너무 modèle, 체집도 만들었을 때. 이 장소의 장소에 대해 정말 잘 사랑했고 그래서 우리의 장소에 대해 정말 좋았습니다. 저희는 오직 차의 대장予 때 정말 좋았습니다. 그 antennas에 좋은 음악을 들 criminal했습니다. 도전과 엘리스터만에 대해 정말 즐거웠던 것입니다. , we learned a lot of the j70s thanks to the Korean team and the Korean Sailors who have helped us to come here, and make it a better event for us, I am sure that we are going to come in future time. Weather is good, people are very nice here, that is what I really like in Korea. I love Korea, I love Boryoung. I have been to Korea many times for Asian Games, but this part of Korea is very beautiful, 아시안컵 보령 국제유트대회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. 준비 과정도 어려웠고 또 코로나는 여러가지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두 번째 개최된 아시안컵 보령 국제유트대회 상황위에 잘 마치게 됐습니다.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